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최명주씨, 나랑 일 하나 하셔야겠는데. 하수는 눈앞에 폐만 보고, 고수는 만들어서 먹는 법이야. 맛있게. 힘 좀 심하자는 거 아니에요? 조정건이는 돈 갖고, 나는 약 챙기고, 너는 여자 데리고 떠나가. 만약 실수로, 실수로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? 누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까? 난 딱 하나밖에 없잖아. 어떤 사람 살리려면, 다른 사람 죽일 각오를 해야 돼.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?